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토달 볶음 먹을 건데 제가 토달 볶음 먹을 때 밥이나 빵이랑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밥이나 빵 대신에 이거 닭가슴살 소세지 넣어서 단백질 더 보충해서 먹으려고요. SQLital 볶음. 그니까 integrals 얇은 20 triệu Bridge. 겉은 15개 정도는 art 산책에 weight, 그리고 그는 정체육을 쓰거나 저희는 2개의 정체. 자, 저는 7% 쇠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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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뿐입니다. 우유 쩡쩡쩡 propaganda 헹구 Julie Halen 달걀에 볶아주세요 물에 볶아주세요 고기 볶아줌 갈비찜을 재 אות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1시간 후에 부족한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먹었는데 그래서 요렇게 해봐요 흐음 그리고는 양파가 금색을 헹궈서 이번엔 상세는 편의 삶을 흘리롭습니다 이런 게 다 넣어야되고 제가 일부러 간 안 했어요. 소금 안 뿌렸어. 저녁은 언니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마만스 시그니처 샐러드. 이거는 머쉬룸 파니니. 이거랑. 이건 치약. 이거랑. 우리도 습히 습히 해줘. 잘 변했어. 이제 사람을 해치지 마. 치탄 연구모들과 오라비들의 간을 빼먹기. 근데 주의꼬. 또 이 아홉 대리가. 또 이 아홉 대리가. 뭐야 이거. 크림베리가 들어있는 것 같구나. 미쳤나? 저만 지금 멋있지 않아? 여우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 응. 마켓컬리 와가지고 지금 뜯어보려고요. 그래놀라. 이거는 마켓컬리 모두맵을. 그리고 요즘 그렉요거트에 요구르트 맛이 있길래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것도. 이거는 스윗밸런스 샐러드 랩. 지난 영상에서 먹고 맛있어서 이번에는 다른 맛으로 사봤어요. 계란연두부. 양상추. 그리고 이거 연어 지금 마켓컬리에서 오늘 11시에 세일해가지고 오픈하자마자 바로 샀어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어제 왔던 이거. 멕시칸 치킨 샐러드 랩. 이거 먹을 건데. 이것만 먹으면 배가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렉요거트도 절반만 먹으려고요. 담고. 책 읽으러 밖에 나가고 싶어서. 얼른 먹고 나가려고요. 얼른 먹고 나가려고요. 이제 그렉요거트에 알루로스 안 뿌려주세요. 여기 그렉요거트에 건물고 데이터를 넣어서 굽고 데이터를 넣어줘요. 사장님이 더 좋은데요. 그렉요거트에 건물고 데이터를 넣어주세요. 아 진짜 냄새가 좋아 약간 요거트 아이스크림 냄새도 나고 요구르트 그 냄샌데 달아요 가자 밥 먹겠습니다 저는 좀 달고 드실까요 이 와중에 사장님한테 고기 얻어 먹기 저는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어떤 비교수를 하냐고 이제 타임배우의 한입 그런데 너무 안 좋고 처음으로 가져다니깐 바삭해 오늘 저녁은 오징어볶음 만들 거예요. 2, 3인분 분량의 양을 만들 거고 엄마랑 같이 먹을 겁니다. 자막을 만들 거예요. 달걀 Boil 고춧가루 계란 반 양파 양념장 양파 치즈 어묵 튀김 전투 그치지 팽이버섯 치즈 치즈 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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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얼른 먹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먹을 거라 거실로 나왔고 요거...이거 뭐야? 상추랑 같이 먹을 거예요. 고춧가루 음... 고춧가루 오이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요노 샌드위치 만들거에요 파스타를 넣어 치킨 양배추 고춧가루 realistic 응아무늬 아이스크림 액젤리 액젤리 두 개의 튀김 매콤한 고춧가루 양배추 매콤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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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고춧가루 포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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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예뻐. 귀여워. 앞으로 없이 다 지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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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은 낮에 남겼던 연어 놓고 연어 김밥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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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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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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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떡 김치 ula 김밥 깨끗한 변호회를 이제부터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파프리카 짜잔 죽음 맛있다 죽음 죽음 안 먹으면 안 먹지 미안해요 다시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언제예요? 돌아가셨다고는 더 이상 안 물어보는 거예요 미안해요 볼박을 안 해도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떠나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간단한데 맛있게 샐러드 먹을 거예요. 식물에 소금을 넣어야 했을때는 달걀에 야채 냉동실에 넣고, guerrilla 파 면을 넣어줍니다 간장 고춧가루 면을 내줄두면 고추 고춧가루 약 2,000원 약간 일본식 계란찜 같아요 물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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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치즈 음 할 수 없어서 음 언제 왔는데 언제부터라고 막 찍어서 얘기했어 진행을 해 볼 겁니다 발을 살짝 띄워서 양송 배에 밥을 먹었는데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고낙밥이 다 떨어져서 오늘은 이거 핫도그랑 삶은 계란 먹고 밥을 먹자 밥은 저녁에 먹으려고요. 삶을게요. 심지어 만두 이번엔 스태프 스태프 오늘은 전시후 미소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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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ów 간장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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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